기질 기질하고 성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질은 뭐냐면 원래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검사를 나이 들어서 하셔도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아요 비즈비즛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성격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면서 계속 변해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나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변합니다 자 먼저 에스쿠스 님부터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에스쿠스 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겸 님하고 승관 님이 기질은 똑같아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면서도 심사숙고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흥미는 많은데 실행에 즉시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심사숙고 때문이었구나 심사숙고 한 거야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며 거친 감정을 경솔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원래 기질은 그런데 성격이 바뀌었구나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성격적으로 가면은 자신과 주변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물질적 성취에도 관심이 높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는 굉장히 높은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불만족감이 좀 있고 오 이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완벽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정한 님입니다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일에 더 흥미가 있긴 한데 서투른 판단하거나 무모하게 일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별로 없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일에 끌리지만은 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고려해서 결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언제 본질이 드러나냐면 나를 너무 코너로 몰거나 나를 좀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정한 게 슬금슬금 튀어나와요 그다음에 자기가 불안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일도 과감하게 하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향적인 건지 내양적인 건지가 되게 헷갈려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싶은데 어떨 때 보면 집에 처방해서 그러니까! 진짜 윤정환이다 자 성격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좀 부족합니다 자신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비판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한 팀이 돼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오 이래서 이상한 관종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조금 더 4차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건가?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기질까지 같이 들으시면 돼요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즐기고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교적이고 감정이 풍부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남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종... 안심을 좋아하는 거죠 다만 이러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약간 불안정해 보일 수 있고 외부의 상황에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약간 깊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다 왜 다 맞는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들으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들으면서 수는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인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왜 그 크고 그 멋있고 뭐지? 치클러 가는 거 있잖아 이런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야? 민규왜랑 같이 여행 갔을 때도 어디 그 뭐 밥 먹으러 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막 그 약간 이런 거 있어 그런 표현 많이 있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막 이랬었는데 아 근데 DH랑 실제로 작업할 때도 그때 아이디어 같은 거 말할 때 약간 그 있잖아요 느낌적으로? 약간 느낌적으로 말하니까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어 아... 가사 같은 거 얘기하고 주제 같은 거 얘기하는데 물론 질문을 써서 이해도 못했지만 히힛 자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풍부하고 무리 중에 섞여 있어도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가끔 자기의 욕구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 중심적이거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민규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마음도 있는 편이고 대인관계에서 동정심이 많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가겠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낯선 사람에 대할 때 망설임 없이 잘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외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도 즐기고 스릴 넘치는 일에 만족감도 느끼고 어려움이 예상돼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잘 못 견디고 계속되는 변화를 추구하는데 진행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참여성이 부족한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끝났어 너네 다른 사람하고 이제 공감을 할 때 아주 깊은 부분까지는 이제 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편은 좀 아니고 그쵸 그쵸 인정하시나요? 인정할게 그 다음에 호시님 그렇습니다 불안이나 감정 표현 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성적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풍부한 그쵸 풍부한 감수성과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열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 폭이 크고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내성적이고 싶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내성적이다 은근히 내성적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격 자체가 변덕성인 성격입니다 변덕쟁이니 이 내성적인 걸 자꾸 변덕적으로 바꾼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너무요 나 급파질 탈퇴 좀 해 검사를 진짜 솔직하게 했다라는 게 있는 그대로 있네요 어 있는 그대로 성격 쪽은 이제 자기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감정도 높아서 맡은 일에서 굉장히 상당한 노여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하는 협동 장면에서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와 살만하다 너 때문에 망하려고 너 같은 놈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 이 중에서는 자기가 맡은 바를 가장 열심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리더 쪽에 맡을 수 있는 그래 네가 리더 했었어야 돼 퍼포먼스템 있다면 충분해 자 그다음에 이제 원우 님 가겠습니다 원우 형 궁금하다 나 완전 나요 계속 자기랑 똑같다고 완전 나요 두 분이 이제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디노 님하고 기질이 같아요 오 그래요? 저랑 원우 형하고요? 약간 점수 차가 있다 뿐이지 어쨌든 경향성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원우 님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데 행동한 신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소심하고 냉정하다는 인상도 줄 수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좀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 적 때쯤에 어 만대가 나오네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그냥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성격적으로 가면 소유욕이 좀 높은 편이어서 왜 이것도 나야?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 안 줬잖아 삼각김밥 안 줬잖아 정환이 형 연습할 때 삼각김밥을 한 입을 안 주더라고요 나 진짜 양보 진짜 못 해 내성적이다 그러면 원우 님이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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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님 가겠습니다 우지 님은 사실 이 모임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제일 색다른 님이에요 진짜 우지 형이 우리 세븐틴에 뭘 자꾸 포장 멘트를 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그냥 멘트로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얘가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야 계속 오오오 저는 방송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2주차 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강이 성격 빨리 듣고 싶다 너무 듣고 싶어 우지 님은 뭐냐 하면 약간 좀 되게 이런 스타일이면 사장님 스타일에 가까워요 이사장님 성격 꼼꼼한 기질에 가까운데 작고 사소한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히 챙기고 정해진 원칙과 기준을 잘 따르는 엄격한 편입니다 매사를 분명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걸 선호하고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고 검소하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주의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겠습니다 융통성 없는 게 살짝 있지 오늘 디스 많이 하네 승강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협력보다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잘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겸 님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겸 님은 좀 이제 비논리적 타입 저는 논리가 없어요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 논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범우주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해서 혼란된 모습을 보입니다 뭘 잘 찾지 못해? 나 혼자 이제 허둥지둥하지 내가 맨날 갖다 기만 하시는 거야 공간을 안정을 주기 위해서 공간이 안 되니까 나는 일단 목표를 세워 꾸준히 추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막연히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공상에 물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인 성향이 강해지겠습니다 안 좋은 게 맞네요 그 다음이 승관 님입니다 승관 님하고 버논 님은 다 이렇게 뭔가 극단적이 별로 없고요 앞에 기질은 다들 자기만의 개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의 성격 변화들은 약간 중간에서 자기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눈치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승관이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신기하다 대체로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현실적이고 즉각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는 그냥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너무 미루어요 감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행동도 잘 취하겠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때때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위축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성격을 가지고 중간에서 적당히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버노 님 가겠습니다 버노 님은 진취적이고 순발력이 있고 자기 주장과 입장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를 이룰 것이 예상되어도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의 행동을 즐기겠습니다 다른 사람 평가보다는 자기의 소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우와 진짜 똑같다 근데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타입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성격적으로는 눈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잘 억제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디노 님 디노 아까 앞에 한 분 원우 님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열정적이고 자유분만한 면은 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겠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마음은 여전히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적극성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언뜻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건데 성장하면서 변화한 걸 보자면 타인에게 따뜻하고 공감을 잘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면 예민하고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좀 약간 공허감을 느끼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타입은 원래는 자기 때로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눈치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제일 아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원래 본성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디노는 기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 헤아리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겠음 이거 원래 약간 디노 성격이잖아 근데 성격에는 또 타인에게 따뜻하고 공감적이며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이지만 연습생 때랑 지금이랑 생각하면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 모든 멤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속마음도 진짜 잘 얘기 안 하는 타입이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공감도 잘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이제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막 너를 주지 마 그러니까 너 네 것도 챙겨야 돼 이러는데 난 내 거 챙길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알아서 잘 그거 하고 있는데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좀 약간 나한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충분히 이기적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더 이기적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돼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 디나 이미 너 충분히 이기적이면 알고 있어 그치 알지 충분히 이기적이라서 너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그치 알고 있었지 정하지 마 그걸로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나는 비논리적인 성격인 거야? 그게 논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막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기질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가 타고난 기질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건데 이 성격은 어떠냐면 현재 어떤 심리과를 물어보는 거든요 아 어떠한 기질을 가졌던 간에 다른 사람들 입장 많이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격 점수가 모든 것을 커벌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아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기 검사 결과를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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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